꿈은 인간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산물로 꿈속에 나타나는 상징들은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는 가장 일반적이며 친숙한 꿈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개는 인간의 오랜 동반자로서 많은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꿈속에서 개가 나타나는 이유와 그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꿈 해석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의 꿈의 의미를 문헌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개의 꿈이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개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꿈속에서의 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특성,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는 충성과 신뢰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는 인간의 가장 오랜 동반자로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충성심과 신뢰를 나타내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꿈속에서 개가 등장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의 관계에서 충성심이나 신뢰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가 꿈에 등장할 때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신뢰를 쏟아야 하는 관계가 있거나 자신이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개가 꿈꾸는 사람을 보호하는 모습이나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은 꿈꾸는 사람이 신뢰받고 있거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에서 신뢰와 충성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개는 또한 보호와 경고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는 본래 경비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개가 경계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주의가 필요하거나 보호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개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꿈꾸는 사람을 물려고 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위협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는 꿈꾸는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자신의 경계심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는 또한 감정과 상처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는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동물로 인간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반응합니다. 꿈속에서 개가 상처를 입거나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거나 감정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개가 병들거나 슬프게 보이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고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 개의 상징적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개가 행운과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꿈속에서 개가 나타날 때 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가 꿈속에서 등장할 때 꿈꾸는 사람이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나 행운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도 개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문화에서는 개가 충성과 보호를 상징하며, 꿈속의 개는 개인적 성공이나 보호받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양 문화에서도 개는 충성심과 신뢰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꿈속의 개는 꿈꾸는 사람의 감정적 상태나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 꿈은 다양한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개 꿈의 의미를 분석한 예시입니다. 한 여성은 꿈속에서 자신의 개가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는 그녀에게 애정과 충성을 나타내며, 꿈꾸는 사람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충성심을 경험하고 있거나,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행복한 모습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자신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은 꿈속에서 개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며 자신을 물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위협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꿈속의 개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자신의 경계심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은 꿈속에서 개가 병들거나 슬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개가 슬프거나 병든 모습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거나, 감정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고,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의 꿈은 꿈꾸는 사람의 감정적 상태와 관계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의 충성심과 신뢰는 꿈속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보호와 경고의 상징은 꿈꾸는 사람이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개의 감정과 상처는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원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개의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의 상태와 감정적 경험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의 꿈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적 상태를 점검하며, 관계에서의 신뢰와 충성심을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공격이나 해를 당하게 되는 꿈의 암시 개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꿈 가까운 친척이나 주변 인물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됨 남의 집 개와 우리 집 개가 함께 놀고 있는 꿈 가족 중 한 사람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좋지 않은 사람들과 공모하게 됨 개가 집주인 다리를 물어붙는 꿈 갑자기 일이 생겨 외출이나 출장을 갈 수 없게 되고,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괜히 망신만 당하게 되는 꿈이다 개가 교미하는 것을 본 꿈 계약이 성립되거나 동업할 일이 생기고 고배를 넘기게 됨 개싸움을 보는 꿈 경쟁자와의 다툼이 일어날 진조 개가 도망가거나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꿈 계획한 일이나 소망사항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나든 지기만 배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개에게 밥을 먹이는 꿈 오사나 치성을 들이면 재수가 좋아질 것을 암시하는 징조이다 개를 이끌고 다니는 꿈 고용인이나 호위병, 경비원 등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학업 등의 성과를 얻는다 남의 집 대문에 묶여있는 개에게 물리는 꿈 관청이나 공공기관에 취직이 되거나 자기가 원하고 추진하던 일이 어느 공공기관에 의해서 성사된다 피투성이가 된 개를 보는 꿈 권리나 명예를 얻을 길몽이다 그러나 동업자와 분증이 일어나거나 구설을 오를 수도 있다 개가 계속해서 지저대는 꿈 끈심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우욕적으로 일할 각오가 굳어짐을 의미한다 개가 손가락을 물어 피가 나는 꿈 금은 보석, 시계, 반지 등의 선물을 받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운의 길조이다 개가 물고 달려드는 꿈 남의 비웃음을 사거나 원통한 일이 있다 신변에 위험한 일이 일어나거나 남의 시비를 받게 되는 꿈이다 개가 높은 건물 위에 오르거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꿈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출세하게 된다 개가 일어서서 춤을 추는 꿈 누군가가 기교를 부려 자신을 인신 공격한다 개가 담을 보고 마구 지저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꿈 도둑을 막거나 집안에 우한이 생기게 됨 집 개가 선산을 보고 짓는 꿈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령이 나타나거나 친인척이 찾아온다 전화, 소식, 우편물이 온다 개가 달을 보면서 크게 짓는 꿈 딸을 낳을 태몽이며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오게 됨 개가 마당을 파헤치는 꿈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거나 자신을 도와줄 사람에 나타나는 진초 개가 물어서 흉터가 남게 되는 꿈 막고 있는 일이 성사가 되나 흉터에서 피가 나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화를 잇게 됨 개가 책을 물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문서상 기쁜 일이 있고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꿈이다 개가 사납게 지져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꿈 방해를 받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개가 무대에 흠뻑 쳐져 떨고 있는 꿈 배신당한 후 손실이 발생한다 개가 파란 고추를 물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똘똘한 옥둥절을 낳는 태몽이다 행운의 복 꿈이다 개가 물고기를 물고 있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늘어나며 집안에는 경사가 있을 좋은 징조이다 개를 잡아 끓여 먹는 꿈 사업자금을 마련해서 2차 된 사업에 돌입하거나 자본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개를 따라 다니는 꿈 상대방에게 부탁한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보게 된다 남의 집 개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꿈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거나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사람이 나타남 집을 나갔던 개가 다시 찾아와서 기뻐하는 꿈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소식이 오게 되는 꿈이다 추진하던 예배 잘 성사되고 이익을 보게 될 길문이다 출산 또는 임신도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개가 자신의 손을 핥는 꿈 신문기자나 심사기관원 등이 자신의 일이나 작품을 취재해서 발표해 주게 된다 개가 사납게 으르렁대며 물려고 덤비거나 때를 지어 덤비는 꿈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힘든 일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남의 시비를 받게 된다 개가 물려고 덤벼들거나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덤비는 꿈 신변에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남의 시비를 받게 됨 개가 하늘의 먹구름을 보고 지저내는 꿈 실비가 내린다 풋풋한 풀입자락에 부딪히는 소리마다 돼지의 입속으로 조언이 빨려 들어간다 개가 자기를 향해 짖는 꿈 싸우거나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이 생긴다 개와 고양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꿈 어떤 두 사람이 세력 다툼을 하거나 웅박하는 일에 관계할 것이며 그 중 한 사람은 자신과의 동일시일 수도 있다 개가 철조망 안에서 내다보는 꿈 어떤 사람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나 주장을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본다 개를 자신이 직접 죽이는 꿈 어려운 문제가 타결되고 노력과 투자를 요하는 일이 성사되며 시험이나 추첨에 합격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 개를 죽이는 꿈 어려운 일과 노력을 요하는 일을 성사시킬 수 있고 빚을 갚거나 시험에 합격한다 개가 자기에게 말하는 꿈 원증이나 불허가 생기거나 자신의 위신에 손상을 입게 된다는 남시 개가 다리를 물어뜯어 피가 철철 흐르는 꿈 예기치 않았던 행운이 쏟아져 사방에서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집 개가 집주인 다리를 물어뜯는 꿈 외출 출장 등의 여행을 못 가게 된다 남의 일에 참결을 했다가 망신살이 뻗친다 예기치 않던 사건이 터져 엄청난 손해를 본다 개가 새끼를 갖는 꿈 온세가 상승하여 경사가 있고 가정이 평안해짐 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무척 지저대는 꿈 이웃 동네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 당분간 시끄러운 분위기가 감돌겠다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개에게 물리는 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꿈이다 집 개가 타 마을 개하고 교미하는 꿈 자사와 타 회사 간에 사업 재개를 하고 공동 투자를 하게 된다 결합 합방을 한다 개를 안아서 쓰다듬고 있는 꿈 자식이나 친구로 인해 근심거리가 생기고 하는 일이 난관에 부딪힘 개 밥그릇이 엎질러지는 꿈 재물과 먹을 것이 왕창 무더기로 들어온다 손님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다 집 개가 될지를 물어다가 곶간에 쌓아놓는 꿈 재물과 먹을 곡식이 찻대기로 들어온다 대풍년으로 이마살이 펴진다 개가 가출한 꿈 재물의 손실이나 일에 손실이 따름 개를 찾아오면 아무 일이 없고 평화로워짐 개가 집을 나간 꿈 재물이나 일에서 손실이 따르게 됨 모르는 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 좋지 않은 소식이 오거나 자신에게 해가 될 사람이 나타난다는 암시이다 개에게 물려서 흉터가 남는 꿈 주어진 일이 성사되며 물린 자리에서 피가 나면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입는다 개가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꿈 지인으로부터 인신공격이나 구타를 당하게 됨 개가 밝은 태양을 보고 오락가락하며 지저대는 꿈 직장에서 고속 승진하거나 기쁜 일이 생긴다 입학, 당선, 합격, 자격 취득을 하게 된다 개들이 야산에 올라가 재주를 부리는 꿈 직장에서 동료들과 단체 여행, 단체 관람을 가게 된다 국악 한마당 놀이 관람을 하게 된다 개가 손을 물고 놓지 않는 꿈 진행 중이던 작품이나 자신의 능력, 노는 일에 대하여 심사기관에서 테스트 받을 일이 있으며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개가 찢어대는 것을 듣는 꿈 집안 식구나 고용인으로 인하여 풍파가 생기고 널리 소문날 일이 있게 된다 집 개가 해고를 보고 지저대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거나 상을 당하게 된다 질병, 교통사고, 변사 등에 불운이 생긴다 사나운 개에게 계속 쫓겨 다니는 꿈 친구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건강이 약해질 꿈이다 개가 자기를 위험해서 구해주는 꿈 친구의 도움으로 일이 잘 되고 어려운 고부도 넘긴다는 예시 개가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꿈 풀리지 않던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된 집 개가 함정에 빠져 허적거리는 꿈 하루 온종일 눈먼 장님으로 벽을 보고 노래를 부른다 칠흑 같은 세상이다 잃어버렸던 개가 집을 찾아와 반기는 모습을 보는 꿈 한때 잊었던 사람이나 일거리가 찾아 든다 개가 사람을 보고 짓는 꿈 해당 사람이 애군을 입게 된다 개는 잡귀의 사자인 동시에 자신 이외의 잡귀를 보고 짓는다는 의미이다 즉, 잡귀에 몰린 사람을 향해 짓는 것이다 모르는 하얀 개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행운이 따라오거나 친구나 동료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배를 넘기는 꿈이다 개들끼리 서로 싸우는 꿈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나무러다가 도리어 자신이 화를 입게 되거나 경쟁자와 다툼이 생김 남을 집을 방문했는데 개에 물리는 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게 됨 개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꿈 형제 간에 싸우거나 복잡한 일에 연루되어 재산상의 손실이 따른다는 꿈 그 다음